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는 리스크 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안도 랠리가 미 증시에서 나타났죠. 3대 지수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거의 장중 고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이 전거래보다 1.8%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가지 지수를 견인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효과, 마이크론 어제 정리해드렸고요. 룰루레몬 여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가복 파는 데죠. 그런데 여기 소비가 그러면 살아나나 이런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은행 위험 봉합입니다. 스위스 정부에서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잘 할 수 있도록 자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54조 원 정도 되는데 지원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면 마무리가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고 UBS에서 전 CEO가 이번에 구원 투수로 복귀한다는 기대감도 형성이 됐습니다. 세르지오 에르모티인데 이 인물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아주 심각한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UBS를 지금의 위상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힘을 썼다는 공신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위기를 타게 했는가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UBS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위험은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한켠에 자리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14% 급등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 2% 가까운 강세 요즘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중국 ADR 주식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업 분할 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S&P500에 있는 섹터 등락률로 보시면 전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가 약간 그나마 좀 덜 오르긴 했지만 다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앞으로 끝날 거라는 그 기대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에너지 그리고 금융 섹터의 강세가 상단의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일단 금리 동결 배팅이 거의 반 이상이 되거든요. 6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준이 더 금리 올릴 수 있겠어? 그러지 못할 걸.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동결로 쭉 가는 그 스탠스. 즉 금리 인상은 더 나오지 않을 거라는 배팅이 시장의 관점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록상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미국이랑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쏠림 현상 올 초 대비 등락률 기준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미국의 3대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S&P 500 지수는 한 5% 가까운 상승률 나스닥 지수는 여기에서 곱하기 3 해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4%나 뛰었죠. 압도적으로 한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했을 때 9% 이것도 굉장히 선방하긴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했을 때 24%가 넘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등락률로 전 세계 지수 쫙 세웠을 때 1위가 코스닥 지수거든요. 종목별 반응 보셔도 일단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한 23%, 24% 올랐는데 그보다 더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성장주의 상승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나름 괜찮긴 한데 삼성전자보다 우리나라의 성장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배터리가 있을 텐데 배터리의 폭발적인 시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 기억나십니까? 보통은 양적 완화가 나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 때 나오는 시세입니다. 보통 금리 인하 사이클 때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투자에 자금이 쏠릴 때는 보통 멀티플이 많이 들어가는 고성장주 쪽에 모아지는데 벌써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제 테마별로 등락률 쭉 기입을 해봤는데요. 크게 전기차, 반도체, 우주, 통신, 리오프닝 이 네 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2차전지 소재가 테마별로는 5%로 가장 크게 오르긴 했는데 업종 상승률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컸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유주행 섹터, 전기차, 테슬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섹터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고요. 우주함에 요즘 통신 장비가 같이 따라 붙죠. 저 우주로 민간 주도로 쏘는 이유가 통신을 잘 깔기 위해서 자유주행이나 스마트시티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따라 붙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리오프닝이 슬며시 올라갑니다. 종목별로 등락률 상위 배열로 봤을 때는 크루즈 쪽이 압도적으로 위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리오프닝 테마, 여행, 호텔 숙박, 이들 섹터도 같이 올라갔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로봇 테마가 슬며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되면 오늘 마지막에 로봇을 준비하긴 했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당잠사에서 한 2, 3주 거의 매일 반도체 이야기만 해서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 미증시 내에서 압도적으로 시장의 주인공 하나만 꼽자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 안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종목 상승률로 봤을 때는 대형주 중에서는 인텔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용 시에라 포레스트라는 칩을 내년 상반기에 인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멘트가 나오자마자 사실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튀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한 가지의 상승 요인이 데이터 센터 즉 AI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장비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소재 장비 다 같이 올랐고 이건 특징주 중에서 하나가 또 눈에 띄어서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피니온이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으로 꼽히는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여기 2.5% 상승을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컨퍼런스 콜 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매출액 생각보다 더 좋을 걸 하면서 가이던스를 올렸거든요. 내년 매출액이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눈 높이가 올라간다. 즉 이것은 이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차량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완성차 업체 내년에는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잘 팔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채 GPT 관련해서 등량률 보셔도 민주식 성격의 테마주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특히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어제 이 내용 다 정리해드렸죠. 지금 당연히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요. 13년 만에 최악의 다운턴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 감산도 결정했고 설비 투자도 이번에 줄였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보릿고개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빠르게 돌아설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장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도 약간의 상승세인데 장중에 무려 7%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죠. 이제 최악은 피크를 찍었다. 이제 그 터널을 벗어날 일만 남았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올라갈 거라는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인데 CEO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덕분에 2025년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올 것이다. 이것도 또 AI인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건 또 2025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늘 지금보다 미래를 끌어다가 반영시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의 키워드는 현재가 아닌 미래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간밤 월가에서 레포트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너는 돌았다. 최악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리가 없고 이제 한눈에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나머지 다른 리포트를 빼긴 했는데 정말 많은 리포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시티뱅크 다 지금은 다 안 좋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현 시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적이 최악의 경기를 반영하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실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후에 하반기 메모리 수요도 괜찮아질 거고 이익률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도 속출했습니다. 두 가지 근거죠. 메모리 바닥론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관련 수요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 옮겨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제조업 최강경기 업황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준선이 100인데 100을 지금도 한참 밑돌고 있고 장기 평균선도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쭉쭉쭉 빠지다가 드디어 넉 달 만에 살짝 반등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은 좋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투자가 나오고 그 덕분에 최강경기가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반도체 산업별 흐름들 쭉 정리를 해드렸고 특히 후공정이 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밸류체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증권가는 주목을 하는가를 보셔야 할 텐데요. 어제 증권가에서 여러 레포트를 올렸습니다. 거의 내용들이 비슷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레포트를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반도체 산업 전망 인덱스 자료 키움증권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벽 수준으로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렘이랑 랜드 같이 잡고 있는데 3분기부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른 턴어라운드가 회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고 3분기에 좋고 그런데 주가는 그것을 선반영시켜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라고 키움증권에서 봤는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는 큰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레포트상 그렇더라고요. 랜드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단기 약세 예상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간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그의 다른 밸류체인은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 레포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타피근 삼성전자 소보장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소보장단 밸류체인들입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이 투자증권의 내용입니다. PBR 추이를 쭉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대형 IDM의 주가와 소보장의 주가는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큰 괴는 갔지만 아웃퍼포먼스 시기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 다운사이클 때 업황이 정말 최악의 국면을 지나갔을 2011년 그 당시에 보시면 대형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떨어졌는데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건 소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은 여기서부터 바로 빠르게 올라갔는데 치킨게임 종료된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1년 정도 당겨서 미리 반영시켜서 올라갔었죠. 그때 이 IDM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팬데믹 쇼크가 나왔을 때 이때는 쇼티지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살 그 당시였죠.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이 당시에는 IDM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소보장이 훨씬 더 크게 아웃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은 쭉 내려와 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실은 업황에 대한 회복 여부가 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소인가 아니면 앞으로 수요 증대로 인해서 AI가 널리 쓰이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같이 올라갈 것인가 이 포인트에 따라서 IDM이 치고 갈까 소보장이 치고 갈까 이게 좀 갈리는데요. 지금 두 가지 호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대형주와 소보장 같이 담는 전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정리가 돼 있는데요. 분류별로 장비와 부품과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은 수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쪽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이쪽으로 많이 내고 있음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이쪽 왼쪽이 메모리 쪽 오른쪽이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턴인가 비메모리의 앞으로 수요 증대인가 이거에 따라서 또 보는 종목이 다릅니다. 캡처해 두시고 계속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쭉 정리를 해드리면 수요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하겠지만 공급은 2023년 생산 증가율 둔화 전망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패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주 선제적인 비중 확대 지금부터 늘려야 한다라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파크시스템즈, 넥스틴 이렇게 두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였었던 두 가지 섹터를 나눠서 보면 원격 진료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2차전지, 킹차전지, 또차전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기도 한데요. 어제 CIS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장비 단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시간 외 거래에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 원격 진료는 아무래도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정도 아마 발표가 될 텐데 미국의 IRA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를 체크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광물로 분류가 되는가, 부품으로 분류가 되는가 그에 따라서 사실 기대와 악재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이 내용이 발표되면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